한 덩이, 두 덩이, 세 덩이, 엉덩이 생각을 해보니 덩이라는 말로 이게 한 개라고 포함된다는 게 그러면은 눈 한 덩이, 눈 두 덩이, 눈 세 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덩이라는 말이 꼭 하나를 지켜야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여긴 눈덩인가요? 여긴 눈덩인가요? 덩이라고 하죠 눈덩이라는 말입니다 눈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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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누가 왔어요?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 그러니까 무슨 행위인지